무섭게 퍼붓던 빗줄기가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중부지방에는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가 더 내릴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어디에 얼마나 더 올지 자세한 내용은 서동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해상까지 길게 뻗어있는 이 장마전선이 바로 어제부터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에 200mm 안팎의 장대비를 내렸습니다. 대전에는 294mm의 비를 내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1시간에 102mm라는 기록적인 폭우도 쏟아부었습니다. 현재는 남해안으로 물러선 장마전선은 자정 무렵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다시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비를 뿌리는데 시간당 50mm까지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입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북부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150mm 넘게 예보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북한 쪽까지 빠르게 북상하겠는데요. 이러면서 남부지방의 장마는 사실상 내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말 동안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오늘까지 37일째 평년보다 닷새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의 장마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열흘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한반도 위로 끌어올리면서 폭염을 몰고 오는데 올해는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지 못해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